자영재형 이용해서 죽인거같아 아휴 아휴 근데 전파는 진짜 메르시랑 파라가 너무 잘했어 걔네 너무 잘 붙어있어 얘 솔저로 먼지거리를 해도 안죽어 메르시가 아휴 메르시래 파라가 메르시 먼저 잡아야되더라고 무조건 이럴때면 원래 매크리랑 리퍼같은걸로 변경해서 선광탄 던지고 그냥 한방에 져줘야 순간 딜이 부족하긴하지 져줘가 우리가 진게 이제 그런게 유연하지 못해서 진거에요? 어 피기 메조에서 내가 솔저 안하면 트롤인데 아휴 저처럼 연습하셔야죠 고릴라하고 라인 두개 하잖아 전 연습하는게 트레이스 라이너르트 리퍼 루시우 트레이서 아니 매크리를 해봤는데 안맞아 나한테 야 이쪽에 루시우 왼쪽에 해안칼쪽에 산조도 있네 이거 아까 걔네 아니야 방금 했던 애들 이거 아까 걔네 아니야 방금 했던 애들 아닌가 라인하게 한글를 시작합니다 한글를 왼쪽으로 올라가야겠다 야 바깥에 해안칼쪽 라인한테 짤 야 옆에 매크리 있다 야 옆에 매크리 있다 맞다 맞고 가는데 아이씨 매크리 아이씨 2층에 애들 존나 바글바글 해 지금 옛날이 전까진 끝났니 아냐 내가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하겠네 아아아아 한번 모였다 가자 세명이 죽었네 세명이 죽었네 위위에 있다 활짝 위위에 이거 먹고 밀면 안 돼 건물 먹어야 돼 옆에 올라온다 매크리 잡았다 대신 질입이 좋은데 대신 질입이 좋은데 넷 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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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s 낼스 어이, 차 빠져! 됐다 날려버리네 야 2층이 활쟁이 아! 나만 조금씩 하하하 야 쏜 줄 알았는데 안쌌네 방금 남병 영웅이여, 일어나세요. 하하, 또 하고 싶어? 야, 2층에 활제비x2 2층에 활제비x2 중간하나 가능한 다리 아, 나의 규칙은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숨 좀 돌려라 Mel's lost 미치 아냐, 저렇게? 다 잘랐다 쟤네 활제비가 사람이 아니야 오 옆에 옆에 오 바스티 잡았어 잡았어 야 돼지 이상한 영웅이 지나가네요 다 죽었어? 잘한다 핵 다 죽었어 우리 무함을 움직여야 돼 세푸덕놈 으아하하하 자 활재비! 위에 활재비! 아 바스티옹 빡세다 바스티옹 잡아줄게 활재비 2층에 활재비 못 나오고 있고 2층 쟤네 입구에 활재비 아이고 바스티옹 잘랐고 아이씨 가자 얘들아 비행기 위에 뭐야 저거 야 비행기 위에 뭐야 저거 야 쟤네 비행기 위에 팔재비랑 칼재비 둘다 오 나 이거 꺼야돼 4하드 도토대하네 자리아를 해야지 지금 이거 성을 밀어? breast, 아야 겐지 뒷쪽에 나랑 맞다잉 수수! 수수! 유아악! 수수! 화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 옆에 정렬하세요. 야 하늘잽이 뒤에 혼자 떨어져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무시하고 전진. 화물이 곧 목적지에 던져있어. 야 뒤에 겐지. 겐지 다운. 겐지 다운. 앞에 바스튬. 앞에 바스튬. 앞에 바스튬. 가벼워. 가벼워 it. 얘 트리스 잡았다. 이겼다. 이겼다. 아이고. 수고했어. 잘하들었지. 다 죽었구나.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요. 구름 나가게 하면 되나?